경제 문제가 2023년에 계속 회자가 되고 국민들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특히 부동산 문제를 봐야 될 것 같아요. 부동산 문제를 봐야 되겠고 어쨌든 기업도 이 위기를 이겨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겠지만 아까 카드사 혜택 줄인 것도 그렇고 기업들이 또 해고도 좀 할 것 같고 그리고 가게가 기업을 둘러싸고 파산의 그림자도 계속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이런 경제 부동산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상황을 버텨야 할지 팁을 준다면 좀 소비를 줄여야 되나요? 그러니까 다 우스갯소리로 그러잖아요. 정말 요즘에 안 오는 건 두 가지밖에 없다. 월급하고 애들 성적 두 가지가 안 오르고 있다고 하는데 이건 항상 나왔던 얘기긴 해요. 아니 그런데 박정우 기자가 아직 애 성적 걱정할 때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전 진짜 걱정돼요. 저 우리 아이가. 많이 올랐겠죠? 아 힘들어요. 금리 오른 만큼만 올라달라? 제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데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소득이 정말 안 올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버텨야 돼요? 소득 자체가 안 오르고 오히려 지금 대부분의 소득이 상대성이잖아요. 그렇죠. 소득이 안 오른데 이미 작년부터는 물가가 많이 올랐고 거기다가 공과금. 지금 공과금, 본격적인 공과금 폭탄이 옵니다. 아직 안 나왔어요. 전기요금도 이미 올라가서 올해 또 올리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전기요금도 올릴 거고. 가스, 상하수도 요금 다 오르고요. 지하철 값도 오른다잖아요. 이번에 지하철, 교통비. 이미 택시비는 올랐고. 택시를 못하겠어요. 버스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쓸 수밖에 없는 비용들 있잖아요. 그 비용들이 아마 올해 본격적으로 이제 피부에 와닿을 거예요. 아마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그러면 오늘 지금 전국장애인연대 전장연의 삼각지역에서 시위, 집회 내용 하시는 거 보면 안타깝습니다만 그걸 가지고 출퇴근에 시민들 불편한다고 말이 많습니다만 시민들 계속 그런 대중교통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걸 또 이용해가지고 전장연 이건 약간 경제와 관련이 없습니다만 아니 뭐 이태원 참사 때 기동대 한 대대 내지는 한 부대도 파견 안 하던 사람들이 전장연 그분들 5분 내로 그냥 법적으로 투쟁하겠다는 분들한테 몇 개 중대입니까? 8개 중대인가요? 오전에 8개 중대, 기동대가 여덟 개 출중하고 600명 넘게 오후에 또 오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이런 형식이에요. 이런 식의 어떤 그런 지금 오세훈 시장부터 해서 지금 현 정권이 딱 국민들을 바라보는 시각, 인식이 딱 그 정도 수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너희들이 우리는 이렇게 갈 테니 너희들이 알아서 살아봐. 그리고 불법 같은 거 우리의 눈에 아니 심지어 오세훈 시장은 법원에서 낸 조정안도 거부한 거 아니에요? 조정, 거부했죠. 그러니까 정말로 법치, 자유 이렇게 따진 사람들이 사법부의 조정안도 거부한 사람들이 그걸 지키겠다는 장애인 여러분들, 그분들의 그것도 맞고 그것도 강압적으로, 폭력적으로. 그게 딱 국민들을 바라보고 정책이 그대로 드러나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경제 정책이 나오는 것들도 힘 있는 사람들, 집 있는 사람들, 집 부자들, 그리고 대기업들, 특정 계층, 정말로 기득권 있는 사람들을 위한 정책들을 펴고 그리고 또 이쪽에서는 기득권 타파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기득권 타파를 또 노동조합으로 얘기하고 있고 그러니까 정말로 잘 이해가 안 되죠. 그러면 국민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버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최대한 빚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물론 없는 산림 속에서 최대한 조금씩 조금씩 줄여나가면서 빚은. 왜냐하면 그 이자 감당이 너무 크기 때문에 최대한 빚을 좀 줄여나가고 결국 경제라는 게 어떤 심리고 사이클이다 보니 분명히 뭔가 좀 반등해야 할 수 있는 시간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마 올 한 해는 만만치 않을 거다라는 게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얘기해요. 우선 금리 인상이 멈춰야 그 뒤로 경기가 침체에서 벗어나고 다시 또 경제 성장 쪽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은 금리가 어떻게 될지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던데 아직 금리가 인하될 거다는 얘기는 나오지가 않고 있으니까 올해는 최소한, 올해는 힘들 것이다. 버텨야 된다. 살아남는 자가 강한 사람입니다. 일단 살아남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정부가 취약계층이나 힘든 그런 부분들, 국민들을 어루만지고 힘든 상황에서 버틸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그게 좀 잘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요. 그게 지금 저희가 계속 작년부터 얘기했던 것들, 정부의 정책 전환, 방향 전환 심지어 MB도 중간 2년차, 3년차 경제 정책 방향을 바꿔요. 동반성장이라는 어떤 이름으로. 오랜만에 들어봅니다. 물론 그게 제대로 얼마나 제대로 됐는지는 또 다른 평가의 얘기가 있습니다만 적어도 경제 정책의 방향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요. 대중소기업, 자영업자 상공인, 소상공인 그쪽을 위한 정책을 훨씬 더 많이 펴고 그쪽으로 정부 재정의 어떤 그런 뭐 푸는 거, 정부 정책의 어떤 재정을 좀 더 적극적으로 풀고 서민과 그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실제적인 어떤 그 재정을 좀 더 늘려요. 그런데 지금 올해 유성렬 예산 보세요. 전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나마 민주당이 물론 민주당이 뭐 잘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나마 좀 더 뭐 야당으로서 그나마 좀 가져온 걸 가지고도 대통령 시선은 뭐 유감이다 어쩌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정말 안타까울 뿐이죠. 정말 다른 어떤 미국이나 영국 다른 어떤 국가들도 이런 형식의 어떤 정쟁적을 가진 않죠. 암담하네요. 지금 버텨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고 자 부동산 얘기를 그럼 좀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출도 어렵고 내수 소비도 어렵다. 이게 뭐 진단이고 지금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중요한 게 부동산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부동산은 덩어리가 커서 잘 경기 후행을 한다고 하긴 하는데 그만큼 버티다 버티다 안 돼서 마지막에 내놓는 게 맞아요. 부동산이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지난해에도 부동산 하락에 대해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아파트값 하락 추세가 어떤지 현상이 좀 어떻습니까? 지금 그 지난 연말에 국토부에서 내놓은 자료를 보면 지금 그 부동산 가격 하락 추세가 여전해요. 그리고 실제로 실제로 여러분들 당장 딱 보셔서 네이버 부동산 있잖아요. 들어가셔서 지역에 서울 지역에 딱 찍어서 예를 들어서 송파, 헬로시티 이런 데 있잖아요. 엘리트 반포, 반포자이, 레미안 이런 데 딱 쳐보면 딱 한 6개월 전, 1년 전과 비교를 해보시면 금방 금액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도표가 딱 나와요. 그러면 딱 보시면 강남 그렇게 강남 불폐, 강남 불폐, 서울 그냥 상징적으로 그런 대규모 단지 아파트값도 한 30, 40억 가득한 것들이 거의 한 10억씩 빠져 있습니다. 10억이요? 많이 빠졌네요. 많이 빠졌죠. 9억에서 10억, 전셋값도 한 20억 가던 것이 한 10억까지 떨어져요. 강남 이런 지역도 이 정도면 다른 지역은 말할 것도 없네요. 말할 것도 없죠. 특히 지금 수도권 외곽 지역의 인천, 세종, 동탄 이런 데 있잖아요. 갑자기 새도시, 신도시, 값 요즘 짓고 심지어 온갖 교통, 여러 가지 미래 비전, 천사진 그려놓고 엄청나게 값 띄었던 부분들 거의 반토막이 이상 다 났습니다. 지금 40%, 50%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지금 뒤늦게 전세 강남에 들어간 지금 어떤 부분은 심지어 한참 영끌 강남 쪽 아파트 막 30억, 40억, 30억 너무 오를 때 어떤 분은 전세 20억 껴안고 이른바 뭐라고 하나요? 네. 영끌? 영끌에다가 갭 투자 같이 한 거죠. 그래가지고 강남 아파트 삽니다. 강남 반포레미안 쪽에 얼마짜리를요? 30억? 30억 정도. 30억 정도를 전세 21억 끼고 자기 돈 영끌 다 해가지고 퇴직금 다 해가지고 정작 자신은 저기 신림동 오피스텔 들어가고 가족이랑 실제 사례인가요? 네. 그런데 그 전세값이 거의 반토막이 나는 거죠. 그러면 10억이 20억짜리가 20억짜리에요? 가격이 매매가가 거의 한 20억대로 내려왔고 전세가가 한 10억대로 내려왔으니 이분이 전세가 만료가 되면 전세를 줘야 되잖아요. 다시 돈을 되돌려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전세 같은 거 자기가 들어가거나 20억을 돌려줘야 되는데 그게 10억이 됐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지금 한 20억을 빌려가지고 전세 갭 투자해가지고 강남아파트를 샀는데 그 매매가가 그 10억 20억을 지금 퇴아내려면 돈이 없잖아요. 매매값 자체가 20억인데 내놔도 팔리지도 않을 뿐더러 그러면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는 집도 없고 그 전세값 줘버리면 갚아버리면 전세를 새로 들어온다고 해도 다 못 갚으니까 그렇죠. 값이 싸졌으니까 새로 들어온 세입자는 10억밖에 안 낼 거 아니에요. 10억 좀 넘게 난감하네요. 그러면 그 10억 이상의 자기 돈을 메꾸려면 메꿀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집을 내놓거나 그런 방법밖에 없는데 그래서 지금 이 전세값도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전세값 자체가 사실상 지금 이런 그 집값 하락을 더 막 밀어붙이고 더 추동하고 있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깡통전세가 그냥 지방쪽 아파트만의 얘기가 아니라 이제 서울 수도권 서울내 심지어 강남 아파트까지 깡통전세가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지금 뭐 뒤늦게 정말 갚 투자하신 분들 뒤늦게 뭐 이런 분들은 개인 파산, 개인 도산 이런 것들이 거의 이제 눈앞에 올 수 있다. 그런 얘기도 많아요. 무섭네요. 그런데 작년까지만 해도 전세 대란이 일어날 수도 있다. 막 그러고 집값 계속 오를 거다라는 전문가들 전망까지 있었던 걸 제가 기억하거든요. 다 틀렸네요. 다 틀렸죠. 일부 재작년 작년 초창에 그렇게 얘기하신 분들 그리고 심지어 또 요즘에 또 어떤 분들도 있냐면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되는 게 뭐 이제 금리가 이제 뭐 올만큼 올랐다. 그리고 앞으로 더 이상 이제 고금리가 이제 지금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금리가 이제 더 이상 오르지 않을 거다. 지금이라도 지금 사야 된다. 바닥이다.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또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조심스럽게 봐야 되는 게 저도 지금 면부 분한테 여쭤보니 물론 약간 들어가시려고 준비하시는 거 아니고요. 제가요? 네. 영끌로. 영끌로? 그런 거 아니고요. 저는 뭐 그런 그게 대단히 용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용기가 없는 걸로 생각하시고요. 용기가 없고. 그리고 가족 사이에서 도저히 뭐 할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전문가들이 뭐라고 하던가요? 네? 전문가들이 뭐라고 하던가요? 대부분 아직 바닥이 없다. 아직은 아니다. 아직 바닥을 알 수가 없다. 그런 건가요? 그 바닥 밑에 지하가 있을 수도 있다. 라는 얘기도 많은 분들이 합니다. 그래요. 물론 일부에서는 물론 단지마다 약간 차이는 있다고 해요. 물론 모든 아파트가 다 그런 거 아니고 또 단지의 특성상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전문가들마다 약간씩 다르긴 하지만 그냥 러프하게 일반적인 우리 집 없는 서민들 입장에서 보면 네. 언젠가는 집을 갖고 싶어 하잖아요. 집을 사고 싶어 하고 지금처럼 집값이 계속 떨어지길 바라고 바랄 것이고 주택 내 집은 한 채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계시니까요. 그렇죠. 특히 우리나라 같은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는 그런데 지금 떨어진 집값도 여전히 아직도 높다 라는 인식이 많다는 거고 그것이 일종의 주택매매지수나 여러 가지 지수에서도 여전히 확인이 되고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자기 소득이 어느 정도 바탕이 돼야 돼요. 소득이 오르지는 않으신 이상 과거처럼 영끌해서 하기에는 그렇네요. 더 이상 학습효과라는 게 있기 때문에 쉽게 가지 않아요. 그리고 정부는 지금 계속 그나마 돈이 있고 여유 있는 사람들한테 세금 혜택과 이런 여러 가지 규제를 다 풀어주면서 당신네들이 집값을 방어해 주세요 라고 정책을 펴고 있는데 집값 방어가 쉽게 되지 않습니다. 이게 사실은 집값이라는 게 부동산 가격이라는 게 규제나 아니면 규제를 했다가 규제 풀었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목도하고 있듯이 금리에 정말 큰 영향을 받고 또 우리나라 경제에 큰 영향 국가 경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게 다 연동이 돼 있잖아요. 한율이든 금리든 크게 다 연동이 돼 있는 그런 부분이라는 게 확인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발언이 좀 곱씹어볼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번에 1월 1일인가요? KTV 신년대담에 나와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는 했습니다. 규제전이 풀어가지고 거래가 안 되는데 거래를 될 수 있게 그런 방향으로 가겠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이런 얘기죠. 집값은 국가도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논란도 얘기했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언론들이 일부 이걸 그대로 이제 그 워딩을 보도한 데도 있고 물론 대부분 보도하지만 헤드라인을 뽑지 않은 데가 되게 많은데 이 발언이 정말 좀 충격적이잖아요. 헤드라인 당연히 나올 것 같은데 안 나왔어요. 상징 생각보다 많이 안 나왔고 어떤 부분 어떤 데는 그걸 올렸다가 바꾸기도 하고 그랬는데 아마 그 국토부에서 되게 민감하게 반응한 것 같아요. 원희룡 장관이 1일 날 KTV 있잖아요. KTV에서 국정대담인가 그래가지고 국민이 묻고 장관이 답하다 이런 코너가 있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봤는데 거기 출연해가지고 방청객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집값도 떨어지는 게 문제긴 하지만 거래가 안 돼가지고 이사를 하기도 굉장히 어렵다. 규제를 좀 풀 수 생각이 없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원희룡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아까 박 기자의 워딩이 나옵니다. 주택가격 자체를 국가가 어쩔 수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걸쫓 수 없다. 주택가격 집값은. 그러니까 집값은 주택이라는 게 수요 공급에 따라서 오르고 내리고 수요 공급에 따라 오르고 내리고 집값 자체가 원래 죄가 아니고 대신 거래가 단절되다시피 하니까 이걸 최소한의 거래 활성화를 해서 정부가 지원을 하겠다라고 답변을 하는데 아니 저는 저는 이 집값 자체가 어쩔 수 없다라고 하면 결국 정부는 왜 있는 겁니까 정부는 그럼 저는 문재인 정부에서 집값이 급등하고 이럴 때 문재인 정부가 또 어쩔 수 없는 거다 이렇게 얘기해서 되는 게 아니 그러니까요 앞뒤가 맞는 게 아닌가 그럼요 윤석열 대통령은 저번에 뭐 작년에 뭐 그 도어 스태핑 때 경제가 어렵고 경제 위기가 되니까 결국은 뭐 이게 물가가 오르는 거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게 대외 변수 때문에 그렇게 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라고 얘기해놓고 부동산 문제는 주무부처 장관은 집값은 국가가 어쩔 수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해버리면 그러면 국민의힘이나 현 정부 집권 여당은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책 실패해가지고 정권을 정권을 바꿨다고 정권이 바뀌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비판을 많이 했었죠 집값 때문에 정책 실패해는 부동산 정책 실패 때문에 문재인 정권 그리고 정권이 바뀌었다고 얘기한 사람들이 정작 자신들이 해보니까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식으로 얘기해버리면 부동산 물론 부동산 투자도 주식주랑 같이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만 개인 투자나 선택 그리고 선택과 책임이 따를 수 있죠 백번 양보해서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데 정부는 부동산 시장에서 최소한 집값 부분 집값이 과도하게 확 오르거나 또 확 떨어지거나 이런 것들은 정책적으로 충분히 조정하고 개입해서 경제 부담을 줄이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에요 책임이고 그러니까 정부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주식시장에서 주가 하락 그런 것하고 차원이 다르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부동산 시장에서 갑자기 가게 급등하거나 급락해버리면 그 자체가 바로 부동산 시장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각종 금융시장과 기업들과 연쇄적으로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의 부동산 시장에 대책이나 정책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무부처 장관이 이건 집값은 정부도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다 라고 얘기해버리면 도대체 입장에서는 좀 허탈하다는 생각도 들고 물론 정부가 노력할 거다 규제 푸는 거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는 한 거겠지만 국민들이 볼 때는 더 우려스럽고 걱정이 되죠 정부의 이런 발언이 나오다 보니까 무책임하죠 지금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도 부동산이 경착륙하는 건 원하지 않잖아요 연착륙을 시키기 위해서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 대책을 쭉 보면 규제를 다 푼다 이걸로 규제 풀기로 집약이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강남 상고랑 용산 빼놓고는 다 부동산 관련 규제는 다 풀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임대사업자들에게도 세금 혜택 다시 주는 거 이것도 좀 나오고 있어서 집값을 방어하는 상황이지만 한편으로는 수요적인 면에서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이 좀 집을 많이 살 수 있게 다수택자 세금도 좀 깎아주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해가지고 이거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면은 정말 연착륙이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지금 거기에 대해서 확답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 지금 부동산 시장에 광풍이 불고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온갖 각종 세금과 관련 규제 이런 거 풀어도 계속 집값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반대로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지금 뭐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지금 부동산 관련 규제 거의 다 풀고 있습니다 지금 정책 엄청나게 내놨어요 지금 언론들이 오히려 지금 보도를 모아서 하지 않았을 뿐이지 이거 모아보면 지금 웬만한 문재인 정부 부동산 규제 정책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지금 내놓고 풀고 있는데 또 집값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재 이 각종 규제를 풀어가지고 이득을 보시는 사람들 집 있는 사람들 경제적 여유가 있는 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 사회에서 전체적인 어떤 그 소득분포에서 얼마나 차지하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집값을 방어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들이 사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사람들이라고 살까요 제가 만약에 돈이 이렇게 많고 여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안 살 것 같아요 안 살 것 같죠 더 떨어질 것 같아요 더 떨어질 것 같고 지금 사도 내가 손해볼 것 같고 그렇죠 바닥에 더 있을 것 같고 그럼요 이제부터 전문가들 몇 분에게 들어보면 그동안에 부동산 관련된 어떤 사이클을 봤을 때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은 말은 항상 그렇게 하지만 이제까지 한 번도 송구한 적이 없대요 부동산 버블이 꺼지는 것은 터졌을 때 그때 아는 거죠 네 그때 아는 것이고 경착륙을 막아보려고 말은 계속 립서비스 정부 리서비스는 계속하지만 결국은 한 번도 연착륙이 된 적이 없다 당연히 급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게 기본적인 제대로 된 부동산 시장의 바라보는 전문가들 물론 그렇게 대놓고 너무 말 못하는 분들도 많아요 왜냐하면 거기에 또 다 이해관계에 엮여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사례를 쭉 봐라 한 번도 연착륙이 된 적이 없다 그럼 이번도 마찬가지다 지금도 사실 지금 떨어지는 속도가 굉장히 가파르긴 해요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지금 원인위원장관도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없고 뭔가 지금 규제를 다 풀고 집인 사람들한테 일단 메꿔보고 어떤 분은 발버둥을 하고 있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과연 경착륙을 막을 수 있을까 못 막을 것이다 라는 게 대체로 그래요 이게 수요를 좀 자극해서 연착륙으로 가겠다는 건데 이렇게 규제가 다 풀리다 보면 뭐 살사하면 살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정말 어려운가 보다 이렇게 다 푸는 거 보니까 진짜 어렵구나 지금 당장 아니고 좀 기다려보자 이렇게 하면서 수요가 자극되는 면은 적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게 과연 맞는 정책인가 지금 건설사들도 있잖아요 지금 서울에만 지금 그리고 지금 미분양 아파트라고 있잖아요 분양되지 않고 지금 지워놓고 이미 지워져 있어요 팔리지 않는 아파트가 5만 지금 작년 11월 말 기준으로 5만 그렇게 많아요 5만 8,227호 5만 8,027호라는 지금 어마어마한 물량이 아직도 안 팔리고 있어요 근데 이게 10월달보다 22%가 증가한 수치고 지금 수도권에만 1만 가구 이상이 지금 넘쳐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지금 가장 마지노선 원희룡 장관이 뭔 얘기했냐면 미분양 아파트 위험성 가장 마지노선이 6만 2천 정도로 보고 있대요 거의만 남았네요 5만 8천이 11월 달이었으니까 아마 곧 6만 2천 넘어설 것 같고 그러면 미분양이 계속 쌓이잖아요 그러면 건설사들은 거의 그냥 직격탄을 맞습니다 저희 일산 쪽에 과거에 지금은 팔리고 없었으면 두산건설이라고 저쪽에 과거에 엄청난 고급 아파트 주상복합 볼링이 있어요 제니스 제니스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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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분들은 괜히 미안한데 괜히 한때 그게 미분양 돼가지고 30% 할인해가지고 팔릴때 있었죠 기억납니다 계속 그러다가 다시 부동산 사이클 해가지고 다 나갔습니다 이번에 급등장이 나오면서 맞아요 다 나간 걸로 들었는데 근데 그 두산건설 그 당시에 그것 때문에 직격탄을 맞아가지고 안 팔리니까 거기에 들어간 몇천억의 돈이 다 묶여버린 거예요 그렇죠 지금 현재 이번 미분양 지금 엄청나게 쌓이고 있는 아파트들 있잖아요 벌써부터 지방 이런 데 아파트 팔기 위해서 각각 경품이 나옵니다 경품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얘기는 좀 더 기다리면 아파트를 더 싸게 해줍니다 10% 20% 30% 그러다 보면 건설사들은 거의 지방건설사는 이미 일부 도산 한 대도 있고 부도로 나갔고 그리고 이미 지어졌다가 포기한 아파트들도 있고 그러면 거기에 들어갔던 증권사 보험사들 아까 증권 그쪽 금융사들 있잖아요 거기에 집어넣었던 금융사들 그대로 또 직격탄 받습니다 그러니까 미분양 물량이 증가하면 건설사들이 도산이 되고 부도가 되고 그러면 그대로 금융기관들한테 이전이 돼서 금융기관이 또 부실이 되고 그러면 바로 금융시스템 금융위기가 오는 거예요 곧바로 그럼 곧바로 경제위기가 되는 것이고 이거를 지금 이런 버블이 언젠가는 언제 터질 것이냐 올해 안에 분명히 온다 이게 부정산 폭락과 함께 경제위기 시스템이 같이 돌아가는 근혜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돈 있는 사람만 사게 되는 시장으로 가고 있는 건데 정말 지금 고금리를 고통받고 있는 전세대출자나 아니면 그래도 주거 불안을 느끼고 있는 이런 분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 이거 여기 또 집중을 우선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연착륙에만 신경 써서 규제 풀고 누가 이거 좀 사주기를 사라고 사라고 다 풀어주는 쪽으로 가게 된다는 게 과연 우리 국민들에게 어떤 도움이 될까 글쎄요 버블은 투기판처럼 나오는 것 같고요 그렇죠 버블은 언젠가 무조건 터지기 마련입니다 그건 이제 그동안의 경제의 어떤 역사상을 볼 때도 그렇고 그러니까 버블은 터지기 마련이고 버블은 터질 거라고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언제 터질지는 잘 모르죠 그런데 버블은 터질 거라는 걸 이미 다 경제정책 당국자들 다 알고 있고 다시 다만 문제는 이 버블이 터진 다음에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 그리고 정부가 버블이 터지기 전에 어떻게 준비를 할 것이냐 이게 제일 중요하죠 풍선에 빵 이게 말이 그렇지 살짝살짝 조금조금씩 해서 바람에 바람에 빼가지고 이것이 작아질 수 있을 거라고 그림은 그려지지만 네 그렇게 됩니까 그냥 바를만 되면 확 터지잖아요 그러게요 사람들은 뭐 살짝만 되면 바람이 조금씩 빠져가지고 그 큰 풍선이 작아질 거라고 기대를 하지만 절대 그 풍선은 그렇게 빠지지 않습니다 터지죠 그래서 그 전에 터지기 전에 정부가 어떻게 준비를 하고 터진 다음에 어떻게 역할을 할 것인지 개혁을 세워놔야겠네요 맞아요 이미 그건 이미 과거의 경제 위기 과정에서 정부가 어떤 그런 스터디를 스터디나 내용들이 다 나와 있어요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망 사회 안전망이나 그다음에 사회적 약자 그다음에 그런 서민들 그런 금융적인 어떤 그런 도산에 대비한 어떤 기업들의 지원 부분들 이거 다 정부 재정으로 일정 부분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금융 부채나 이런 부분들이나 신용 감면 이런 것들도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러면 정부 재정이 바탕이 돼야 되는데 세금을 깎고 재정이 계속 줄어들면 어떻게 그 돈을 바꿀 겁니까 그것도 국채를 통해서 돈을 또 빌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 대비도 좀 해야겠지만 주거 복지라고 할까요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복지정책도 어떻게 할지 여기에 대해서 꼼꼼하게 준비를 해서 2023년 힘든 해라고 단합니다 경제적으로 특히 그럴 때일수록 이런 방패막이나 방파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해 보이는데 지금 저희가 처음부터 신년사 발표부터 쭉 짚어본 상황에서는 글쎄요 정부가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김에 잘 안 보입니다 네 잘 안 보인다 네 잘 안 보인다